내 아버지 그 품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4월 30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험이 증거될 때니 어른이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전도축제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합니다 강태영, 민경연, 박소연, 임주희, 장은영, 김상호, 김현주, 이윤원, 최민정, 박수호, 이경남, 이왕용, 김유라, 문재훈, 유지윤, 이소진, 김병순, 박재춘, 장상철, 김영무, 이석순, 이옥경, 조윤서, 강태복, 김정주, 박유빈, 박해솔, 위은별, 이채아, 최지원, 박태환, 이재욱, 서주영, 강민석, 김진아, 백기열, 변준우, 김예린 하나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단연 목사님께 남겨달라고 그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 먹게 하여 주시느니 바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0일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를 영접하게 하시고 전도축제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후속불의금들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단연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멜셋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시오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시오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목시오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목시오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목시오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우벤의 목시오 루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목시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오 길이는 다른 목세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오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오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선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요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이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이윤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15절로 29절까지는 중략하겠습니다 그 성업의 출입구는 이로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천 5백 척이라 그 성업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오 하나는 유다 문이오 하나는 레이 문이며 동쪽 너비는 4천 5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새 문이오 하나는 베냐미 문이오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 너비는 4천 5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오 하나는 이싸갈 문이오 하나는 스블러 문이며 서쪽도 4천 5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오 하나는 야셀 문이오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업이란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의 48장은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아마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에스겔서는 사실 굉장히 예언서 가운데서 환상 또 예언 모형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만화와 같은 그런 묘사도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참 이 다양한 어떤 메시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병안한 가운데 어찌 보면 그것도 자기 인생에 정해진 편안한 길일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가운데서 환상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가리켜 절망 가운데 환상을 본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목상해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가 이제 남유다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내백성, 내선민이 우상순배가 심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죄악이 아주 크게 달했을 때 결국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여 주권을 빼앗기고 예배의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 노예가 되었다 아무튼 우린 이런 말씀을 회생할 때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예배를 잃어버리면 오늘 피조물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오늘 눈에 보이는 어떤 애니미즘의 종이 되고 샤만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오늘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가 나를 나대게 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부여해서 예배를 떠나고 아니면 또 고통스러워서 예배를 떠나고 실망해서 예배를 떠난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세상이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는 33장에서 오늘 48장까지인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들의 죄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두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내 백성은 하나님이 연단을 하지 영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질병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치 않은 환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빚어가시는가 이거를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난관을 이러고 이만 있으면 사단의 시험을 받기가 딱 좋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환상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오늘 48장 이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 중략이 됐습니다만 30절에서 35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유명한 여우와 산마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했고 국권도 잃어버리고 예배할 성소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열린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역을 하고 애굽의 포로나 바벨론 포로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내 고륙과 내 에너지와 정력을 뽑아먹는 내 등에 빨대 꽂은 어둠의 세력 앞에 나는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47장에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황려하고 죄로 인하여 이미 무너지고 황려하고 사막이 된 땅에 생수가 나와서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환상을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요 이게 바로 출애국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너희 거기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고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거하며 했던 자리 인마니엘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거든요 나를 상상할 수 없는 몸값의 존재로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스타 가운데 손흥민이 제일 몸값은 없습니다만 손흥민이 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거동불능이 돼 보세요 몸값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손흥민 축구라는 축구장 안에서의 그의 기능은 그의 다리에게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다리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는 손해 보험을 들고 다양하게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에 우리는 몸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땅을 다시 다 열두지파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스의 여러 가지 완상이 있어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호수아 요호수아 18장에서 요호수아에게 배분했던 그 방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출생 순서대로 형부터 동생까지 쭉 이어지는 순서대로 배분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똑같이 균형되게 땅도 차이가 없게 그렇게 배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등전 17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이 왜 툭 나왔을까?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나라와 민족 노와 형수위에 함이나 세미나 야벳이 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진 방향을 이끌어간 것도 하나님이 역사고 거기서 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인도고 거기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며 어떤 사람은 사막지대에 어떤 사람은 건조한 지대에 어떤 사람은 온대지방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추운 지역에 어떤 사람은 더운 지역에 다양하게 배분했는데 배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땅 가지고 불평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1절에서 29절까지가 쭉 각 지파의 기업과 그 기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7절이 이게 일곱 지파들에 대한 토지 분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북부지역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땅이라는 것은 요소화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일곱 지파에 대해서 다시 재분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포로 이후에는요 좀 더 보금의 메시지는 좀 더 영적 의미로 더 점점 전진되는 겁니다 요소화 때의 분배는 아직 형제들에게 나의 순서대로 분배한 것의 의미를 두었다면 포로 이후에는 좀 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22절 여기까지는 이제 중심부의 땅 분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심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9절 10절 말씀 보면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성지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오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오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한 중앙에 성소를 중심으로 북쪽의 일곱 지파 남쪽의 다섯 지파 해서 한 가운데 성소가 다 있게 함으로 그 주변에는 제사장에게 땅을 배분함으로 여호와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여러분 그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출애급 여정 속에서 백성들이 늘 보았던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소 위에 그게 펼쳐지고 성소를 중심으로 불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멀리하면 얼어죽게 돼 있고 추워죽게 돼 있고 더워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항상 중심으로 살아야 살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 중심 또 성경 중심 또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래도 이 공동체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 공동체 중심 성경 중심 우리가 믿음 중심의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소 중심의 삶의 원리가 그것 떠나면 생수를 떠나는 것과 똑같죠 자 에스겔 47장에서 생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우리가 물이 나게 한 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렌더전서 10장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생수의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기갈라서 죽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 개로 가 우리 가 한가운데 다시 성소를 딱 두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쫙 7지파, 5지파, 12지파 딱 배분되어서 여러분 그 땅에 정말 기업을 나누어서 다 동일한 것은 성소 발하기 성소 중심, 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살 때 어느 지역에 있든지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거민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마지막 역사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교회를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세 때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들이긴 했지만 이방인에게는 절대 땅을 안 줬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놀라운 사실은 이 12개의 땅으로 나눈 것에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족속들에게 다 편입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30절에서 35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읍에 동서남북으로 4개씩 문을 두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31절 보면 동서남북에 4개씩 문을 둡니다 그럼 4개씩 문을 두고 하면 12개의 문이 생깁니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12개의 문을 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했어요 모세도 이방인들에게 한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땅 분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그는 선포하면서 12개의 문이라는 건 영적으로 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자녀가 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선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적인 책인데 바로 그 구약적 교회론을 이미 에스겔 선지가 환상 가운데서 다가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이방인이 그 주변에서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허락한 땅 분배를 받아 먹으며 거기서 평안의 사유성이 돼 있다 그리고 땅이 어떤 때는 산지고 어떤 때는 강이 있고 어떤 때는 좀 척박하기도 해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내게 주신 땅을 그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오늘 어떤 사람은 이과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있고 음악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 재능이 있고 다 자기 걸 귀히 여기며 그걸 아름답게 구현하여 올려드려서 서로 간에 유익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없는 거 남에게 질투하고 또 남이 갖고 없는 걸 부럽기만 하고 내게 있는 것은 폄하하고 이게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배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은 원래 법계인데 그 법계하고 세막대기가 이 법계가 됩니다 근데 세막대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인 거예요 에스겔스 안에서 보면 이 세막대기가 왜 움직이나 하는데 원래 고정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커하시는 것을 예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들로서 여러분 내 안에 오늘 내가 기도가 열리고 있는가 말씀이 열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교만을 꺾고 내 의욕을 꺾고 내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토해내고 그러면서 항상 그 거룩하신 분이 오늘 여호와 삼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이제 신약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잘 소득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려워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아들, 딸들은 희망의 신학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백성을 결코 하나님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걷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에게 불순물을 하나님 걷어가며 이 백성의 불순종을 하나님 꺾어가며 하나님의 창다운 성민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주권적으로 다시 땅을 재분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에 하나님 모든 이방과 모든 십자가의 강도나 세리마테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베드로마저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시느니라요.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만 미야마 구원하던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주의 백성 되게 하며 주의 자네 되게 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백성 되게 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감남놈으로서 참감남남에게 접붙인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멸망과 저주와 하나님 하나님 버려진 족속처럼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친백성이래요.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하는 전도하고 네 전도 종족에 대하여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 나의 힘 나의 왕 나의 구원자여 오늘도 이 비전과 이 환상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니씨에 하나님 깃발을 들고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벤니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누리면서 복권마다 승리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는 하나님 뒤에 하늘 아만하역 공동체여 라만하역 공간이 되어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예배의 영이 운행하고 진리의 영이 운행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장의 복장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경인 계양남동 하나님 아버지여 오 예주님 하나님 원중 상동 하나님 북평일리 북에 삼산일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장 목장 요새 기도원 하나님 집도 유초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아부 하나님 영엄이 아마 카레님 같지 이 공동체마다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예배가 살아 하나님의 찬미가 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살아 하나님이 기휘 보시는 노훌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마름배와 나라에 살아가는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쇠막대기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법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동하는 놀라운 기적의 법괴를 하나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가운데 성소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포로 이전에도 성소가 있었고 요소아 때도 성소가 있었고 모세 때도 성소가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사시대에도 성소가 있었고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에 무너졌던 성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열두 집하 열두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방에서 요호와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동방에서 요호와를 찾아갑니다. 서방에서 요호를 찾아갑니다. 남방에서 북방에서 요호를 찾아오는 원무리들 이제야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하늘 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걸 켜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어떤 걸 켜면 하나님 아버지 독서가 나옵니다. 어떤 걸 켜면 죄악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수가 나와 하나님의 강단에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강단에서 은혜의 강문이 나와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요호와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 놀라운 기정의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생수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치료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응답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 오늘도 목마른 자들, 피곤한 자들, 지친 자들, 병든 자들, 분노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낙담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복수하고 싶은 자들 오늘도 생수의 말씀을 먹음으로 생수가 들어감으로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그런 복된 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